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었겠지? 프리메라 맞고 아 이겼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래라 저래라 일단 이거 먼저 나도 마상까지는 올라가던데 저는 난 저 판정이 아직도 이해가 안가 크로노다 이거 비슷한 수준이기에 카운트 함정이다 아 별로야 무슨 도둑이 제 물건을 가져갔어요 프리메라 가져갔어 바로 박아서 일단은 1차적으론 다행인데 손패에 뭐있지 쟤 지금 손패에 저거 있었나? 레인아트 있었는데 증지 버린다고? 손패에 또 증지니? 또 증지야? 소이럼벨 프리메라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보여줄게 증지를 버려? 증지를 왜 버려? 멈추는건 리단때문에 계속 멈추긴 할건데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보여줄게 증지를 버려? 증지를 왜 버려? 멈추는건 리단때문에 계속 멈추긴 할건데 내가 지금부터 기적을 보여줬다 흐어억 저거에 선사 저거에 선사 저거에 선사 저거에 선사 저거에 선사 우리 찾아라 상대방 상대방도 상대방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었겠지? 어? 프리메라 맞고 아 이겼다 이러고 있었는데 10뒤 2뒤 5뒤